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10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병이지만 아직 발병 원리를 밝혀내지 못해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는 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별다른 질환 없이 배가 살살 아프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돼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문제는 복부 CT나 대장내시경 등 각가지 검사를 해봐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스트레스나 장래세균 불균형 등이 증상 악화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발병 원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중국 공동연구진이 쥐실험을 통해 스트레스가 장내 미생물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주 동안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지를 관찰한 결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을 자극해 락토바실러스가 증식하면서 인돌3아세트산이라는 화학물질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물질이 장줄기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작용해 장보호세포로의 분화를 방해했습니다. 또 사람의 대변도 분석했더니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대변에서 락토바실러스와 인돌3아세트산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즉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 장내 미생물군도 스트레스를 받아 장보호세포가 줄어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은 과민성 장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익균을 찾아냈습니다. 군당 서울대병원 연구진은 건강한 장에서 추출한 30개의 유익균 중 로즈브리아 파이시스가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는 쥐에게 13일 동안 로즈브리아 파이시스를 투여한 결과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S결장 내의 비만세포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분변 세균총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흡수하는 유전자 발현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무너진 항상성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그 구강 투여 안 한 쥐하고 한 쥐 그리고 전혀 스트레스 안 준 대조군을 비교해서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이제 대변의 횟수도 개수가 많아지면서 물러지고 비만세포도 줄고 그다음에 대변 개수도 원리대로 작아져 늘었다가 감소하는 거죠. 연구팀은 또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성별에 따라 증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착안해 암수 동물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수컷 쥐에게서 로즈브리아 파이시스로 인한 증상 개선 효과가 더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호영입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